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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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네요. 요거는 잘 먹는데, 맨날까지 잘 먹었거든요. 그럼, 이곳에서 잘 먹었습니다. 마이크는 잘 먹었어요. 이리와, 그곳에, 이곳에, 먹으려고 해요. 예아? 아, 그런 거 같대. 어어어어어. 뭐, 고쳐봐요. 와아아아, 아아 양재천에는 진짜 이쁘게 비었을 것 같대 양재천 강남쪽에 있는 양재천? 거기 진짜 모컨나무가 엄청 크고 근데 지하철 따기 무섭잖아 그래서 거기 모컨지 와 진짜 예쁘다 엄마 선낙지 먹어봤어? 뭐를? 선낙지 선낙지? 먹어봤는데 못먹겠더라고 엄마 한국에 얼마 안왔을 때 진짜 먹어봤는데 아니 얼마 안왔을 때 한 5년을 입장해줬어야지 아냐 지금도 못먹다라 못먹다니까 와 개나리 봐 여기 이제 개나리지 개나리지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진짜 예쁘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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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